오늘 주인님도 매아주 앉아줄까? 야, 나 술 못 먹는 올바른 청년인 거 모르냐? 매아주는 됐고. 이리 와서 좀 앉아봐. 왜? 왜? 또 내가 뭐 잘못했어? 자유다. 왜? 왜긴 왜야. 풀어준다는데 싫어? 싫어. 난 너의 영원한 밤빛이 될 거야. 돌아왔나? 누구 맘대로? 가! 가라고! 너, 너 안 가면 포충이 고발해버린다. 야, 왜 이래? 야, 안 나와? 저게 뭐야? 어? 그 이상하네. 어? 왜, 왜 이래? 어? 겁먹긴. 주인님이 날 풀어준다니 나도 은혜 갚아야지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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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펄겨진 거봐. 가만. 너 첨이구나. 첨이지?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순진하네? 너 죽어, 이 씨!